2019년도 써머어주어 능력시험 문제지 고인물탐구영역 안녕하세요 써머어주어 고인물능력평가안내방송입니다 썸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감독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자 게임을 다 끄고 합시다 공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인물들이라면 풀 수 있을거야? 1번 다음 소리를 듣고 어디에 bgm인지 알아맞춰보시오 뭐야? 얼읍자가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얼읍자가 내가 처음 듣는건 미궁이니까 안쓰커 왜냐면 미궁음악은 못들어온거같애 미궁이야 미궁 2번 다음 소리를 듣고 어디에 bgm인지 알아맞춰보시오 3번 다음 소리를 듣고 어느 몬스터의 스킬인지 알아맞춰보시오 3번 다음 소리를 듣고 어느 몬스터의 스킬인지 알아맞춰보시오 4번 전소리를 듣고 어느 몬스터의 스킬인지 알아맞춰보시오 2번째 스킬이 4번째 스킬인지 알아맞춰보시오 3번째 스킬인지 알아맞춰보시오 4번째 스킬? 4번째 스킬이 그래가지고 힐사운드 나온거에요 오케이 진짜 개어렵네 이거 시작보다 4번 다음 소리를 듣고 어느 건물의 소리인지 알아맞혀보시오 건물의 소리? 야 이걸 어떻게 하러 진짜 미쳤네 소원이라고? 3번이야 이거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듣기 끝났어요? 4번 문제 자 이제부터는 필기입니다 필기 자 다음주 기본체력이 1,2,3,4,5가 하는 1,2,3,4,5 아닌 몬스터 보시오 1,2,3,4,5 5피 몬스터의 기준이었지 이거 트리디티 플라프 플라프는 1,2,3,4,5 아니야 얘네들은 전부다 1,2,3,4,5야 얘는 4성이라서 1,2,3,4,5가 될 수 없어 음 5번입니다 아 트리아나가 풍하프지 어 잠깐만 트리디티는 안발이네요 안발은 잘 모르겠네 그럼 5번 아니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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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중리더가 아닌 몬스터를 모두 고르시오 적중리더 이거 적중리더 이거는 비도공 비도공은 비도공 조항리더야 이거 5번 오케이 헤르테이트 이거 뭐야 이거 조세핀 이거 이거는 물 팔라니까 물 팔라 이거 아니죠 1번 5번입니다 맞지 이튼 물레제? 어 잠깐만 1번 2번 5번이네 아 이거 기회전 적중이야? 그럼 2번 5번이야? 이게 왜이렇게 어렵냐 자 7번 마법제작소에서 투지룬 하나를 제작하는데 드는 재료 및 만서가 정확하게 기술하시오 야 이 미친 패스 야 이 ㅈ같은 다음 몬스터와 그의 각성명이 올바르게 매칭 안되는 몬스터 모두 고르시오 아 이건 쉽지 내가 각성명의 어? 각성명의 마스터니까 자 풋리치 푸코 이거 맞아요 비코볼 도바가 아니라 도버야 도버 도버랑 도바는 다르지 도바는 참고로 비타그입니다 비타그 레비틴 프라그인가? 1-4 1-4 다음 형변 중 동시에 나오지 않은 형변을 고르시오 하루프랑 펭귄사는 다르긴 딸이 났어 그러므로 4번 비피퀸의 3번째 스킬 요정의 축복은? 폴즈작을 했을때 몇 턴이? 코타임 몇 턴인가? 이거 쉽지? 4턴 서머주 한국 서버 오픈 날짜를 정확히 고르시오 2014년 4월 29일 다음 중 천공의 섬에 있는 아이린의 대사가 아닌 것은? 수염난 몬스터는 믿지 말라던데 4번 다음 중 신뢰의 현명과 그의 시즌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시즌1 이프리트 오케이 시즌9 드래곤아이트 오케이 3번이야? 3번 맞아? 아 시즌5가 무이야? 오케이 비스톡성 아크엔젤을 포착하기 위해서 드는 대비문의 총 개수는 무엇인지 알아맞히시오 야이씨 비다크 있는 사람이나 기억하지 이건 이거 뭐 어? 열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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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드 깃발 광포기 깃발을 5단계에서 6단계로 올릴 때 드는 길드 포인트 5에서 6? 이건 왠지 4번 필리다 어 일주일에 길드 상점에서 신비 3장 물소환소 1장 4성 무지개몬 그리고 비담 5조각을 사면 길드 포인트 몇 점인가? 1,350이라고? 어씨 나 계속 못했는데 1,350 오케이 SWC 2018 서울교수는 몇 월 며칠 진행되었는가? 2번? 10월 13일? 10월 영던은 항상 재고랜턴으로 이루어진다 2017년 10월 영던은? 어느 속성 재고랜턴 영던이었나? 2017년 5번이야? 오케이 5번 보기 몬스터 중 기본공석이 가장 빠른 순으로 나열하시오 일단 빗무이 비다크가 마지막 암하프 두번째 암사막 암나클 암드나 요렇게인가? 다음 스킬을 보고 어느 몬스터의 스킬인지 모두 적으시오 이 풍찌이잖아 풍찌 풍임챔 2개 오케이 스킬 중 도발 스킬을 가진 몬스터를 5번 쓰레시오 도발? 도발이야 많지 비팔라? 암하크? 비팔라 암하크? 풍펭귄? 암 베어맨? 불키 어 어 자 아 헷갈려 암사 안된다 정답은 166 좋아 됐다 현재 금3 이상 길드원을 구하는 신뢰나 전문 길드가 있다 그 길드 명을 올바르게 고르시오 도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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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기준 30점 만점 중 10점 이하 썸니니 11점 15점 썸니니 16점에서 20점이 고인물이야 있었던 자 다음 맞춰봅시다 저는 20점이네요 예 고인물 딱 고인물 저는 적당한 수준이네요 예 여러분들의 점수는 어떤가요 문제지를 제작해 주신 꼬부캔다 폭주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길드원을 구한다고 합니다 기적 H 시